이 드라마의 마지막 아 이 드라마의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 서인우 역을 연기했던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여름 막바지부터 시작을 해서 한겨울이 될 때까지 거의 4,5개월 가까이 촬영을 이어 왔는데요 체력적으로 좀 지치기도 했지만 당장 내일 나올 현장이 없다는 게 더이상 촬영 권량이 없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내일이 돼서 눈을 떠보면 굉장히 허전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뭐 어제 그저께 너무 완전 고생했는데 양호합니다 가볍죠 자신감을 좀 잡은 결과 지켜보기 서인우 동네 지켜보기 두 줄난 것?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네 옆 능력 포광 으아아아악! 반갑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5개월간의 대장전을 마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와 서인우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보게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,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? 짜장면 제가 좀 잘 부어서 나트륨 한 장 많은 음식은 촬영 중에 잘 못 먹어요 짜장면, 라면, 못 먹은지 한참 돼가지고요 전작부터 계속 촬영 스케줄이 이어와서 먹은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네, 너무 먹고 싶어요 먹어야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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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저Really?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